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항상 그렇듯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가볍게 몸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리는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장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는 자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식에게 사기를 쳐라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무리 이제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대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아마 가르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직함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니까 개인적으로 정직하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또 손해를 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직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는 또 사기를 치고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다음에 위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무고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위정죄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나라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덕목으로서 정직함도 필요하지만 회사를 이끌거나 또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본인의 말과 행동에 신뢰를 더하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필요조건이 바로 정직함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항상 예를 들면 자유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장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부정직하게 그렇게 이름들 행동하거나 말하게 되면은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냥 선거에 대한 부정직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생각이 좀 반듯한 사람들은 아니 가장 여러분들 사회에서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직하고 저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무슨 신뢰를 하겠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특별하게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 가지고 항상 뭐죠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다니면서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폼을 잡고 가장 행세를 하려고 하면 자식들에게 가장으로 여깁니까 꼭 같은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가장에 비유할 수 없지만 신뢰라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것은 정직함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새파란 그런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는 언모론을 믿지 않고 부정선거 정거는 없다 여러분들 그 몇 마디의 문장을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맹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저 양반은 정치계의 때가 묻지 않았습니까 정치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후한 평가를 했지만 말도 잘하고 머리회전도 빠르고 비유도 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업무를 한 자의 본인이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부정선거 정거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만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 저 인간은 본래 저 인간이구나 너무 늦지 않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죠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한동훈 한동훈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선호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고 그럼이란 문제를 따지게 되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발언인 겁니까 그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영혼세계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부분인가를 거의 드러낸 발언이지 않습니까 몇 문장이지만 그런 타인을 속일 수가 있죠 그런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말이란 것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본심이나 본래의 모습을 알아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체인 거죠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거기에 다 판가름 난 겁니다 그냥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건지도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나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의사 정원을 몇백명 늘리고 몇천명 늘리고 뭐 어떤 종류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깔아뭉개는 걸로 그냥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특수통 검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봤는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건지가 감정 이익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사를 할 때도 단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할 때 아주 작은 그런 정거물이라도 단서를 포착해서 그걸 가지고 범죄의 여러분들 중심을 여러분들 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의 대화라든지 또 공적인 인물 같으면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같은 것 특히 이제 공적인 발언보다도 사적인 형식을 제한 그런 발언에서 그 사람의 속내나 이런 부분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함이 있어야 신뢰가 이런 쌓일 거 아닙니까 가장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그냥 뭉개고 그것을 항상 엄습하게 여러분들 숨긴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환하게 웃으면서 조국이 어떻고 뭐 건국전쟁이 어떻고 다 쓸 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그냥 한두 마디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오래 전에 어떤 제가 아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것 같아 그 지인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A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제가 만정이 떨어졌거든 그 이야기는 아 이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구나 그래서 말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항상 부하든 아니면 동료든 간에 이용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구나 그런 말이 그냥 그분은 언연중에 던졌겠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속으로 경악했거든요 아 이분은 항상 사람을 그렇게 대하구나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나 도구로 항상 대하구나 그 다음부터 그 자체로 새롭게 봤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함이 있어야 삶이 여러분들 신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직함이 없으니까 없는 제도 만들 수가 있고 없는 제를 47개나 만들 수 있고 없는 제를 17개나 만들 수 있고 없는 제를 수백 개 만들었으면 뭡니까 사람들을 감방으로 쳐넣을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여러분들 공리주의적 시각을 가진 겁니다 필요하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고 필요하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이런 겁난 겁니까 그게 586운동권처럼 의식세계하고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586운동권에 의식세계와 정치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다 합법화 될 수 있으니까 뭐 사기도 칠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선거도 조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남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정직 거저체를 추구해야 될 그런 고결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정직함이 없는 것이 일단 드러나는 이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름될 교훈영색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을 어지럽히 하든 잘생겼든 총명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닥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본질을 딱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